서번트 신드롬? 천재성? 이건 뇌의 역기능이고 부작용이야. 제가 보고 듣고 공부한 대로 머릿속에서 짬뽕했습니다. 박시현도 감정이 있습니다. 무조건 환자를 고쳐야 하고 이 프로그램이 입력된다고. 환자 생명 위하는 건 좋지만 반대로 병원 생명에는 지장을 주죠. 외과 의사로서의 잠재력과 비상한 능력을 가졌습니다.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단 말 아닙니까? 우리는 룰렛이 휠을 돌리고 박시현 선생은 그 안에 볼이 됩니다.